안녕하세요. 오늘 기초강의 마무리 짓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올해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자 일단 지난번에 이어서 이어갑니다. 여러분들 기본서는 200페이지. 지난번에 200페이지까지 했네요. 자 재산세 세부담 상한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전년 대비 해당 연도 세기 아무리 말이 오더라도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150% 그리고 1, 2, 3번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져요.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그렇죠? 해당 연도 세기. 전년도보다 100분의 105를 초과할 때는 100분의 105를 세부담 상한으로 한다. 무슨 뜻이에요?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5%까지만 올리세요. 그 뜻이네요. 그 다음 2번은 공시가격이 얼마에요?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전년도 대비 해당 연도는 10%까지만 올려라. 그 뜻이죠? 110%.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번, 2번, 3번 주택은 150이 없어요. 105, 110, 130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단 법인이라고 나오면 법인은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 보죠? 법인은 무조건 100분의 150이다. 그래도 토지건축물도 100분의 150. 법인도 100분의 150. 그래서 1번, 2번, 3번. 그래서 밑에 박스 나와 있죠? 105, 110, 130. 그래서 주택 위에 토지건축물 또는 뭐다? 법인. 그래서 법인도 100분의 150이다. 위에 밑줄 나와 있잖아요. 위에 네 번째 줄. 다만 주택.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에 요한 금액을 해당 연도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단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해서 공식가격과 관계없이 100분의 150이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 201쪽. 재산세는 고지납부죠? 정부가 과표와 세액을 결정해서 고지서를 발급해서 걷어간다. 무슨 징수라고 배웠어요? 보통징수. 신고납부가 아니라 보통징수라고요. 그럼 우리들에게 고지서가 날라오면 우리는 고지서 딱 보면 뭐가 찍혀 있어요? 납기인의 금액과 납기 후 금액이 찍혀 있네요. 그래서 지정된 날짜에 납부를 하면 끝나. 그래서 납부를 안 하면 지방세는 올해까지는 뭐가 붙는다? 가산금. 절대 가산세 하면 안 돼요. 가산금. 금으로 끝나니까 이거는 연체이자입니다. 연체이자. 몇 프로부터요? 3 프로.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무조건 3 프로. 뭐가 붙는다? 가산금. 그래서 고지서에 보면 납기 후 금액이 3 프로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가산금. 이거는 금리입니다. 금리. 이자에 가산한다고요. 3 프로. 그래서 언젠가는 납부하겠죠? 언젠가는 납부한다. 그럼 언젠가는 납부할 때는 이제 다시 가산금이 붙어.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중자가 들어가요. 중가산금이 붙는다. 그래서 이 가산금은 월할 계산합니다. 월 0.75%씩 붙어요. 월 0.75%씩 붙때. 뭐다? 60월을 초과 못한다. 5년. 60월을 초과 못한다. 그러면 한 달에 0.75%죠? 그럼 60월이니까 6,5,30,6,7,4,2. 그래서 중가산금은 최대 45%까지 붙을 수 있다. 그럼 총가산금은 3%에다 45하면 최대 48%까지가 연체이자가 붙는다. 연체이자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중가산금. 앞에 거는 일반가산금. 그리고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재산세 세액이 얼마 미만? 3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3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서 201쪽. 가산금. 절대 가산세 하면 안 돼요. 금니. 이자가 붙는다. 연체이자. 그래서 납세 모자. 쭉 나와 있죠? 적게 납부하거나 납부를 안 했다. 그리고 많이 환급받았죠? 초과 환급받은 게 다음의 금액을 합한 1 플러스 1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세 번째 줄 밑줄 그어요. 가산금.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증수하지 않는다. 과세권자니까. 자 1번. 1번은 법정납부기간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 중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했죠? 그래서 다음 날부터 결정일까지 기간까지 이자율을 고령해서 몇 프로 붙는다? 100분의 3. 3%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월할 계산이에요. 월할 계산 무조건 3% 붙는다. 3% 3% 그 다음 2번. 언젠가는 납부하죠? 그럼 이럴 때는 다시 이게 중과 상금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몇 프로씩 붙는다?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네 번째 줄.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월 마지막 줄 몇 프로씩 붙는다? 0.75 그리고 두 번째 줄. 30만원 미만은 증수하지 않습니다. 그럼 30만원 이상. 그래서 두 번째 줄. 30만원 이상. 이상입니다. 이상. 이상하되 네 번째 줄.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1개월 미만은 없는 걸로 보고. 그래서 한 달 월 이자율이 몇 프로다? 0.75.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네요. 그리고 08번. 재산세만 내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재산을 갖고 있다. 그럼 고지서가 날아오잖아. 첫 번째 뭐가 찍혀 있어요? 오리지널 재산세. 두 번째 뭐가 찍혀 있다? 도시지역분 재산세. 그래서 재산세와 도시지역분을 재산세를 합쳐서 뭘로 부과할 수 있다?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고로.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재산세다. 그리고 뭐가 따라붙어? 부가세. 재산세와 함께 납부하는 부가세. 여러분들이 암기됐죠? 뭐가 붙어요? 지방교육세의 10%. 그리고 또 하나 뭐가 고지서에 찍혀 날라와 소방분지역자원시설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따로 납부하는 독립세인데 납기가 같으니까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변기고지하는 세금. 변기세입니다. 자, 200일죠. 자, 부가세는 납세 문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럼 2번 납부세에게 몇 프로부터? 20%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는 굉장히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지역분은 포함만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에서 원래 재산세 20%만 붙는다. 밑줄 긋고요. 도시지역분 제외. 그리고 부가징수.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이럴 때는 재산세와 함께 납부하니까 같이 보통징수한다. 취득세의 지방교육세는 같이 신고납부하고 이럴 때는 부가징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교육세에 납섬에게 재산세를 부가징수할 때 그에 대한 지방세를 함께 부가한다. 그래서 부가세는 본세와 함께 납부하니까 본세 규정을 준영한다. 부가징수. 이게 고지납부예요. 부가징수가 뭐다? 보통징수를 뜻한다. 자, 그럼 넘어가죠. 변기되는 세목. 이거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무조건이 아니라 납기가 같을 때는 나란히 적어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고지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미 규정이에요. 이거는 따로 원래 보통징수하는 세금이에요. 납기가 같으니까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나란히 적어 변기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그러면 큰일 나요.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법을 자르려면 집이 있어야 돼요. 또는 상가가 있는 분들은 재산세 잘합니다. 왜? 고지서 매년 날아오잖아요. 그죠? 그게 시험범이에요. 자, 그다음. 재산세는 매년 납부하는 세금이죠? 매년 납부하다 보니까 고액 납세자들은 돈이 없을 수가 있잖아. 없으면 법규정에서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매년 납부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 나누어서 내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할 납부.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세법 중에 분할 납부와 물납이 둘 다 가능한 것은 뭐밖에 없다? 재산세 and 도시지역 돈. 딱 두 가지예요. 자, 그럼 물납. 자, 물건으로 납부하죠? 물건이 뭘까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물납은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 줄 밑줄 그어. 천만 원 초과. 일명 물천지. 그리고 뭘로 물납할 수 있다? 부동산. 그럼 우리가 재산세는 전국이 아니에요. 과세관할 구역 안에. 도지역에서는 뭐다? 자기 시군구 안에 부동산을 물납하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 안에 자기관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밑줄 굳고 천초가. 그 다음 부동산은 어디에 있는 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관할 구역과 관계없이 부동산 하면 틀려요. 관할 구역에 있는. 왜? 지자체장이 다르잖아.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자치구 안에 있는 부동산. 도지역에서는 뭐다? 도지역에서는 시군구 안에 있는 부동산. 자기관할. 자, 그 부동산에 대해야만 물납할 수 있다. 그 다음 박스. 지방세 중 물납이 가능한 조세는 재산세이다. 따라서 재산세 고지세에 변기하여 고지할 수 있는 지역자원실세와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는 물납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로지 재산세. 그리고 엔드 뭐라 그랬다? 도시지역분 재산세.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반과로 2번. 자, 물납은 어떻게 해야 된다? 신청. 그리고 허가를 받아야죠. 왜 물납은 신청해야 될까요? 관리처분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은 허가를 해주면 안 되죠? 그래서 관리처분이 적당한지 불가능한지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납은 신청해야 돼. 언제까지 한다? 납보기한 10일 전까지. 5일 하면 안 돼요. 납보기한 10일 전까지. 그리고 허가는 빨리 해줍니다.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과세권자는 며칠 이내? 5일 이내의 허가 여부를 뭐다? 서면으로 통제한다. 1번. 납보기한 10일 전. 별 딱 붙이고요. 자,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밑줄 그어요. 며칠 이내? 5일 이내. 잘 그어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알 필요 없고요. 자, 포인트는 기초니까. 자, 3번. 반과로 3번.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는 허가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 그건 아니할 수 있다. 부적당하고 인정될 때는 밑줄 긋고 허가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불허가 통제를 받으면 이제 납세 모자는 관리처분이 가능한 부동산으로 다시 물납을 신청해야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시장군수는 불허가 통제를 받은 납세 모자가 통제를 받은 날로부터 중요한 것은 숫자입니다. 신청기간은 10일입니다. 납부기한 10일. 10일 이내에 시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는 포인트가 뭐다?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허가가 떨어지면 부동산을 평가해야죠. 절대로 평가는 평가는 우리에게 즉 납세 모자에게 불리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반과로 4번에 별 하나 딱 붙이고 그래서 평가는 항상 언제 한다? 항상 현재는 6월 1일 현재. 뭘로 평가한다? 시가 6월 1일 현재. 항상 현재는 6월 1일. 글씨로 물어볼 때는 과세 기준일. 현재 뭘로 평가한다? 시가. 이 시가는 시세가 아니라 객관적인 가격.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공시가격으로 평가한다. 즉 시세의 7, 80% 전으로 70% 정도로 그럼 물납하면 이익 난다 손해난다? 손해나죠 30%. 그러니까 부자들은 물납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국세는 물납이 폐지가 됐어요. 하는 자가 없죠. 그러나 왜 재산세는 남아있을까요? 안 팔리는 부동산이 있으므로 안 팔리는 요즘 부동산 안 팔리잖아요. 그죠? 특히 아파트 금매물로 내놔더라도 잘 안 팔려요. 초초초 금매물로 내놔야 팔릴 수도 있죠. 왜 안 팔릴까요? 여러가지 이유도 있지만 금리가 높아요. 무주택짜리 집이 집을 살 때는 옛날에는 1%, 2%였잖아요. 금리가 지금은 7%, 8% 막 이렇게 되니까 원금에다 이자 갚는 게 무서워서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지 않는 이상은 아파트 특히 주택거래는 그리고 모든 부동산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매매하는 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요즘 전국적으로 초금매만 거래가 되는 현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부동산의 가치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 한번 보죠. 4번에 1번, 203쪽, 밑줄 긋고, 과세기줄련제, 시가, 박스, 토지주택만 알면 돼. 공시가격, 토지는 공시가격이 뭐다?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 그리고 건축물은 뭐다? 시장군수가 결정한 시가표준에, 즉 공시가격이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알 필요가 없다. 시험은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과세기준일 현재, 절대 나쁘기한 현재, 큰일 나요. 허가일 현재, 항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현재를 물어볼 때는 과세기준일 현재, 이렇게 시가로 평가한다. 그래서 시가는 뭐다? 공시가격이다. 그럼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는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국세는 폐지가 됐어. 30% 정도 손해나니까 물납 안 하죠, 부자들은. 자, 이렇게 해서 물납.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204쪽. 자, 나누어서 내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할납부. 그래서 물납은 요건이 천초과예요. 천만원 초과, 일명 물천집. 그리고 나누어서 내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할납부. 분할납부는 요건이 얼마? 250만원 초과. 그런데 요건을 잘 봐야 돼. 항상 출제가 되는 거예요. 요건. 500만원 초과하면 틀리죠? 250초과예요. 1억 초과하면 틀려요. 그러나, 500만원인 경우, 이건 범이잖아. 그럼 250초과가 요건이니까, 이건 범이니까, 250초과는 분납할 수 있다. 옳은 지문. 500만원 초과는 요건입니다. 분납할 수 있다. 땡. 요건이 뭐다? 250초과. 고로. 500만원인 경우는 요건이 아니라 범이기 때문에 옳은 지문. 그래서 오른쪽 꼭대기. 꼭대기. 250초과. 그리고 분할납부는 전부하는 게 아니라 뭐다? 일부의 밑줄 그고. 일부. 그리고 납부기한이 경관으로부터 몇 개월이다? 2개월. 6개월 하면 안 돼요. 종합부동산세가 6개월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분할납부 한도에 별 딱 붙이고. 이게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왜? 250초과는 다 맞춰버리니까. 분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물어봐. 박스. 별 붙여야 돼요. 자, 250초과에서 500만원 이하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500만원 초과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법조문이. 100분의 50 이하. 일부를 분납한다고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요건이 얼마다? 250초과에서 따불. 500만원 이하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250을 초과하는 금액. 즉, 250을 차감만 금액을 분납할 수 있죠? 그리고 뭐다? 500만원 초과. 500만원 초과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50% 이하. 이게 법요건이에요.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사례를 봐야죠. 분납할 수 있는 최대 금액. 자, 예를 들어서 400만원이다. 그럼 분납할 수 있죠? 그럼 4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가? 250초과에서 500만원 이하에 들어가니까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법점은 250초과. 그럼 250을 빼면 얼마를 분납한다? 150.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그럼 납기 내에. 납기 내에는 얼마를 분납한다? 250만원. 그럼 400만원인 경우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250하면 큰일 나요. 250을 차간만 금액, 초과한 금액. 150이라고요. 자, 근데 납부할 세액이 600이야. 그럼 600은 500만원 초과에 들어가죠? 그럼 절반. 그럼 절반이 얼마야? 300. 그럼 300만원은 납기 이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300. 그래서 분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00만원인 경우는 150. 600만원인 경우는 요렇게. 그럼 결론이 뭐다? 500만원 이하는 250을 차감하면 답이다. 500만원이 넘어갈 때는 절반을 빼면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이다. 꼭 기억해야 돼요. 자, 3번. 자, 분할납부는 신청해야죠? 분납하겠다 신청해야죠. 언제까지? 이거는 현찰이니까. 납부기한까지. 근데 물납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는 거예요? 10일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까지. 자, 3번. 2번. 시장군수는 분할납부 신청을 받았을 때는 이미 고지한 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고지서와 분할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납세제로 밑줄 그어 수정고지. 그래야 납세 모자가 납기 이내에 얼마 내고 납기 후 2개월 이내에 얼마를 납부할까 파악이 되죠? 그래서 수정고지 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분할납부와 물납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요. 자, 그 다음 206페이지. 자, 206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비과세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과세 파트에서 단독 문제가 나오는 게 재산세 비과세예요. 자, 비과세. 부과하지 않는 거죠? 신청이 필요없어. 비과세. 그럼 01번. 국가 등 보유는 과세권자이므로 비과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과로 1번. 국가지자체의 지자체 조합. 외국정부 주한기구의 소유. 과세권자. 그래도 외국정부 등도 상호주의에 따라 비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출제되는 것은 다만이야. 별 딱 붙이고.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한다. 과세한다는 뜻이죠. 1번. 대한민국 정부 재산에 대해서 밑줄 그어 과세. 그럼 외국정부가 우리 거를 과세했죠? 그럼 우리도 똑같이 외국정부 거를 과세한다. 부과합니다. 자, 2번. 2번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국가지자체의 지자체 조합. 재산세 과세상을 연부. 밑줄 연부. 연부가 뭐다? 계약서를 2년 이상 쓰는 게 연부예요. 그런데 2년 이상 썼는데 잔금 끝나기 전에 매수계약자가 포인트가 뭐다? 무상. 무상 사용권을 부과받았으면 재산세 부과 근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취득능력세 부과 근거는 담세력, 세금부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꺼져가는 세금이고 재산세 부과 근거는 뭐다? 수익력, 현재 수익이 아니라 미래의 수익력, 즉 내 것이 아니더라도 수익을 얻는 자, 이득을 얻는 자가 납세알루모가 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이번엔 별 딱 붙여요. 여기서 출제가 안 되면 납세무자에서 출제가 된다. 국가 득, 엔드 연부, 엔드 무상. 잔금이 안 끝났죠? 그래서 누구 거야? 소유권은 국가 거야. 그렇지만 매수계약자가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으면 이 부동산은 누가 나중에 이득을 챙겨가? 매수계약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2번은 국가 소유지만 법상 납세무자는 뭐다? 매수계약자. 무상으로 받은 자, 즉 매수계약자에게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양과로 2번, 국가, 지자체등 1년 이상. 왜 1년 이상일까요? 1년에 한 번 내는 세금이니까. 자, 공룡, 공룡으로. 그럼 공룡, 공룡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다? 그래서 이 반과로 2번은, 반과로 2번은 뭐다? 개인 소유 재산이에요. 개인 재산. 반과로 1번은 국가 등의 재산이고, 반과로 2번은 개인 재산을 1년 이상 공룡으로 사용한다. 그럼 이거는 비과세한다. 즉 공룡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개인 재산을 국가가, 국가 등이 무료로 사용하니까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 재산을 국가 등이 유료,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면 뭐다? 과세한다. 이렇게 되겠죠? 유료. 자, 그래서 2번. 1년 이상 공룡은 개인 재산을 국가가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개인은 돈을 안 받잖아. 비과세. 다만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어떻게? 유료. 자, 유료잖아, 유료. 국가가 사용료를 줘. 여기는 사용료를 안 줘. 사용료를 주니까 개인은 수익이 있죠? 유료자가 들어가면 재산세를 부과한다. 자, 그다음 동그라미 2번은 뭐다? 소유권의 포인트가 뭐다? 유상이전 밑줄고 약정. 유상이전으로 약정해놓고 미리 사용하더라도 사용료를 받는 것이므로 부과한다. 미리 사용하더라도 부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양과로 2번은 별 딱 붙여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양과로 2번은 뭐다? 개인 재산을 국가 등이. 국가 1년 이상 무료로 사용하면 개인은 이득이 없으니까 비과세. 그러나 국가 등으로부터 개인이 사용료를 받으면 개인은 부과한다. 자, 그 정도. 자, 그다음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2번. 자, 왼쪽 제일 밑에 용도 구분에 따른 비과세. 여기에서 용도는 수익 용도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익 용도다. 공익 용도이기 때문에 뭐다? 비과세한다. 즉, 수익이 없는 재산입니다. 그럼 1번. 1번, 2번. 자, 동그라미 1번. 땅. 지목 중에 6개 나왔죠. 도로, 하천, 재방, 국어유지, 묘지. 도, 화, 재, 구, 유지, 묘지는 비과세한다. 공익 용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박스 1번. 도로는 뭐다? 공익 용도죠? 즉, 공짜로 사용하는 땅이에요. 여러 사람이.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한다. 공익 용도잖아요. 그럼 사설 도로, 개인 도로는 비과세한다. 단, 어렵게 나왔을 때. 다만,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그럼 대지 안의 공지는 여러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게 아니죠? 땅 주인만 사용해요. 그럼 그 땅은 당연히 제외한다. 그럼 무슨 뜻이다? 비과세에서 제외니까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하천. 이런 하천도 다 공익 용도. 자, 재방도 공익 용도로 사용하잖아. 재방. 그런데 밑줄 그은 것. 다만, 특정인만 전용하는 재방은, 재방은 공익 용도가 아니죠? 여러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특정인만 전용하는 재방은 제외한다. 부과한다라는 뜻입니다. 국어, 유지, 묘지. 자, 그럼 묘지도 비과세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이 어렵게 나올 때. 1번, 2번. 조심해야 돼요.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특정인이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과세한다.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207점. 자, 산림보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자, 그 밖에 공익상 나왔다. 그래서 이런 보호구역이나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타당성유가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여러 사람이 공익상 상유하니까 비과세한다. 박스에 1번, 별어나 딱 붙여야죠? 군사가 나와. 그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밑줄 그어. 통제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은 뭐다? 이 지역에 땅이 있으면 재산권 행사를 못해요. 어디야? 38선 아래 대성동마을. 대성동마을의 땅은 다 지뢰밭이에요. 그러나 다만 별부치고요. 전답과수원. 농지와 대지는 제외한다.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대성동마을 땅주인들은 뭐다? 집을 짓고 살 수 있죠. 대지. 농사 짓습니다. 전답과수원. 두 글자로 뭐다? 농지. 농사 짓고. 대지. 집 짓고 살죠. 부과한다. 제외한다. 통제보호구역. 자 2번. 산림보호구역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그건 보호구역이니까 공익상 비과세. 그리고 쭉 어찌고저찌고 하다가 밑을 그어요. 최종림 시엄님도 공익상이죠. 종자 채취를 한 림. 샘플 채취라는 시엄님. 종자 채취. 샘플 채취. 이런 또 공익상 사용함으로 비과세. 자 그 다음 3번은 공원. 자 공원 나왔죠. 그럼 공원도 뭐다. 공원이 나오면 보존지구. 그래서 보존지구도 공익상 이용함으로 공원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4번 백두대간.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있는 임야는 역시 이것도 공익상이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수익이 없는 땅. 여러 사람이 공익상 사용함으로 비과세한다. 자 3번. 자 임시건축물. 임시니까 무한대로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1년 미만. 1년 미만은 비과세한다. 자 그리고 4번이 뭐다. 비상재해 구조용 선박. 무료 도선용 선박. 이런 선박들은 수익이 없는 선박. 비상재해 구조용. 무료 무료 공익상 사용하는 선박이므로 비과세한다. 그리고 5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철거.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네요. 철거. 철거. 그럼 우리가 건물이 철거됐다. 그러면 건축물. 건축물은 비과세합니다. 밑에 토지는 과세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건축물. 토지는 과세 또는 주택이 철거돼요. 주택이 철거되면 역시 건축물만 비과세. 밑에 대지는 과세합니다. 그럼 과로가 나왔잖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부문으로 한 장 안다. 이 얘기는 대지는 과세합니다. 왜? 대지는 철거가 안 되는 거니까. 이로써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년도에 철거하기로 개혁이 확정돼요. 재산세 과세계른도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또는 보상계획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할 때는 철거되는 부분만 비과세. 남아있는 것은 과세하겠죠. 그래도 중요한 것은 철거가 되면 건축물은 비과세. 밑에 땅은 과세합니다. 그 밑에 이렇게 법조문에서 비과세 됐더라도 밑줄 그은 것만 알면 되죠. 취득세, 중과세 대상. 중과세 대상에 있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이런 거를 우리는 사치성 재산이라 그래요. 그럼 별장 이런 거를 비과세 해주면 안 되겠죠. 고급주택 이런 거를 비과세 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1번 옆에 적어요. 이거를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사치성 재산 다음 코스에 배워요. 별장 세금 걷어야죠. 고급주택 이런 거 세금 걷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 비과세까지 들어갔네요. 그럼 우리 지금까지 뭐 배웠어요? 조세, 총론 기초 배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방세 중에 취득세. 두 번째는 등록면허세. 오늘 재산세 기초 배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어디로 돌아간다? 국세, 국가에서 증수하는 세금. 몇 가지를 기본으로 배우나요? 209쪽. 1번 나와 있죠? 종합부동산세. 2번 소독세. 이 소독세는 종합소독세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뭐가 나온다? 양도소독세. 그래서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독세를 중첨으로 배운다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전 국민의 약 2%만 내는 세금이죠. 일명 부자세라고도 얘기합니다. 왜 종합부동산세는 만들었어요? 만든 이유. 투기방지를 위해서 집값이 폭등하고 땅값이 폭등하잖아. 투기가 일어나잖아. 투기방지를 위해서 1차적으로 재산세를 걷고 2차적으로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는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걷는다. 그래도 전 세계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걷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에 편입될 수도 있어. 종부세는 이거 진짜 말도 많죠. 요즘 국회에서 결정을 못했잖아요. 합의만 했어요. 그럼 종부세는 얼마나 넘어갈 때 과세할까요? 아파트라고 얘기하면 과세표준이 얼마? 과세표준이 다주택자는 6억 초과야. 과세표준이. 1주택자는 11억 초과야. 이게 이제 내년에 법이 바뀌죠? 다주택자는 9억 초과. 1주택자는 12억 초과로 법이 바뀌어. 그럼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어느정도 합의를 했어요? 그래도 종부세는 세율도 바뀌고 그리고 중과세 대상도 제외가 되고 아직 결정 안됐어요.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자호간 종합부동산세는 내년부터 바뀐다. 그래서 바뀐 내용은 개정세법이죠? 내년에 프린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거니까 바뀐 법은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210페이지. 210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종합부동산세. 사회에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사회에서 줄여서 종부세라 그래요. 이 종합자가 들어갔죠? 부동산. 종합자가 들어가면 이 부동산을 합산하라는 뜻이에요. 합산. 합산은 누구 별로 한다? 개인별로. 그래서 개인별로 합산하니까 종부세는 원칙이 뭐다? 인세입니다. 개인별로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1차적으로 시군에서 재산세를 납부하고 2차적으로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합니다. 그럼 재산세는 뭐라고 배웠어요? 지방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뭐다? 국세입니다. 국세. 그래서 이 종부세는 무조건 개인별로 합산만 한다. 자, 210페이지에 종부세의 특징 나와있네요.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사실에 대해서 보유재산으로 발생하더라도 추정되는 수익.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의 부과 근거는 뭐다? 미래의 수익력. 부동산은 미래가 되면 부동산가치가 올라가죠? 실현된 수익은 아니지만 미래. 그래도 추정입니다. 추정되는 수익을 세워넣어 재산의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뭐다? 국세입니다. 그 다음 2번. 자, 종합부동산세는 집부자, 땅부자, 주택토지에 대해서 합산하니까 개인은 무슨 세율을 쓴다? 누진세율을 써서 과세합니다.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 그래서 물세다, 인세다, 인세다. 자, 소유자별로 합산하네요. 자, 3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나 토지를 많이 보유한 소유자에게 보유세, 이원화하여 1차적으로 시군에서 낮은 세율로 부과를 하고 그 다음 2차적으로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는 국가에서 높은 세율, 세율로 과세하는 국세인 종부세다, 이원화 1차적으로 시군에서 낮은 세율 2차적으로 국가에서 높은 세율 두 번 징수하는 거죠. 자, 그 다음 211쪽 자, 종합부동산세는 항상 현재는 뭐다? 과세기준일 그 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기준일 성립시기 그리고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가 결정하죠?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 결정과는 조세고 종합부동산세는 선택하면 뭐할 수 있다?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그래도 원칙은 정부결정 고지납부죠? 선택하면 신고납부도 할 수 있죠? 6번 그래도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똑같이 분할납부는 가능하다. 그러나 물납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너무 세금을 많이 거두면 안되잖아요. 세부담상한설이 있다. 자, 요정도 요정도가 대용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2강 들어갑니다. 잠시 쉬었다.